제가 마무리할 시간을 제가 양보를 해서 우리 한성철 전 위원장님께 꼭 듣고 싶은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말씀하시죠. 좀 짧게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예전에 내일 이제 곧 재검표가 있을 텐데 변호사님들이 좀 자신감 가지고 아주 그냥 대북관한테 시원하게 정확하게 요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예전에 한성철 전 위원장님이 대북관하고 선거무여 소송 이런 것들 하다가 아주 유리하게 상대방을 압박했다든지 아까 얘기 잠깐 하셨는데 대북관이 도망 내뺀 적도 있었다 이런 얘기하셨는데 그거 조금 짧게 얘기하셔가지고 변호사들한테 아주 힘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선거무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북원에서 재판을 하는데 대북관들이 제가 녹음 녹취 속기를 신청해놨는데 재판하면서 마이크 크기를 음향 크기를 모깃소리처럼 해놨는 거예요. 끝나면 손을 들고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지금 녹음 녹취 속기 신청을 했는데 이렇게 마이크에서 음향이 적게 나오면 녹음 녹취 속기가 안 됩니다. 재판장 이거 빨리 조정하세요. 그러면서 소리를 좀 크게 만들었어요. 저도 소리를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심령철 인강 그분이 재판장이었어요. 재판하면서 제가 사실은 탄핵 증거를 다 내놨습니다. 내놔서 저희 소장은 일괄 다 내봅니다. 그래서 저희 소장은 읽어봤습니까? 하니까 대답은 안 해요. 저희 소장은 읽어봤어요? 하니까 대답은 안 해요. 그러면은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대법관이 선거 전문가요? 내가 선거 전문가요? 왜 대법관은 내가 주장하는 것을 왜 자꾸 자르고 끊고 그럽니까? 그럼 피고가 피고 발언 시간하고 원고 발언 시간하고 똑같이 준다고 하셨는데 그게 부당함을 제가 지적합니다. 원고는 탄핵 증거가 해서 300여 페이지의 자료를 냈습니다. 피고는 A4 용지 한 장을 냈습니다. A4 용지 한 장 낸 사람은 짧게 해줘야 되고 300페이지 낸 사람은 그거를 설명하고 설득을 시켜야 되니까 길게 발언을 하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라고 또 물었어요. 대법관 안 되면 어떻게 당신은 판단하느냐 대법관 당신은 점장이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재판을 계속 지연시키고 답변하지 않고 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그다음 날 재판하라고 기일이 지정되고 갔습니다. 기가 막히는 꼴을 봤습니다. 모기 소리처럼 저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모기 소리처럼 변론 종결합니다 하고 방망이를 도닥 두드리고 100m 뛰듯이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가 우리 회원이 구두발을 벗어 가지고 잡아 던지고 이 개자식들 1위 시키고 어디 있냐 그게 대법관 행태입니다. 만약에 그게 촬영됐으면 진짜 국민들이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런 꼴을 다 봤습니다. 제가. 그런데 지금 제가 대법관을 어떻게 봅니까 일체 그들의 건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사기꾼들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저처럼 경험하면 진짜 성질극 판사는 권총 사가지고 쏴 봤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요 국민들이 개개인 권총을 소지한다면 재판 잘 돌아갑니다. 잘 돌아가고요 우리나라 주권이 지켜졌을 것이고 독재자 나오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왜 프랑스 유럽 사람들하고 미국 사람들이 총으로 소지하는가 나의 주권의 최고 마지막 선을 지키는 것은 총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대검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 강도가 쳐들어왔을 때 끝까지 항전하고 싸워야 됩니다. 왜냐 나는 불법의 장애는 용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입니다. 내 개인부터 지키고 그다음에 국가 집단을 지키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대원칙입니다. 그게 개인주의에도 합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은 왜 이렇게 노예로 되어가겠습니까 제가 20년 동안 투쟁하면서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은 자유와 정의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지 않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해도 이상하다 나도 같은 대한민국 사람인데 내는 왜 이렇고 다른 사람은 저러냐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노비들 해방을 누가 시켰습니까 일본이 공짜로 시켜보셨습니다. 가보경이한테 시켜보셨죠. 공짜로 시켜버리니까 나의 자유에 대해서 절절함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양반들은 반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비들에게 자유를 주면 노비들에게 잘못했던 과거를 철저하게 반성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절대 이런 세상을 만들지 말자 우리는 그야말로 주권자로서 어떻게 세상을 나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민은 근본적으로 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공짜로 얻은 자유에 의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되고 자유에 대한 자기들 각자의 상이 없습니다. 적당하게 사는 것이 자유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노비가 해방된 게 1895년 가구경정 때 였던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지금 아주 뼈아픈 그런 지적을 해주셨네요. 뼈아픈 가구입니다. 이 세상은 공짜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도 지금 재난기금을 많이 봤는데 공짜로 그거 좋아하시면 나라와 내 자신이 완전히 망해버린다는 것을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게 참 좋은 말씀하시네요. 자유라는 것은 세상에 귀한 것은 스스로 구하거나 그렇게 체험하지 않으면 보통 사람들 참 알기가 힘들죠. 재난지원금의 끝자락이 어떻게 될 건지 이런 지원금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렇게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으면 참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 같은데 참 아쉽네요. 어쨌든 국민들이 조금 더 현명해져야 될 것 같은데 조슈아님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네 네 아니 저기 뭐 말씀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지금 이 얘기를 듣고서 변호사님들도 대법관 앞에서 올바르게 정말 제대로 된 질문과 이제 그 판단을 요구를 하고 측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대로 요구를 하면 자기가 곤란하면 이렇게 후다다닥 내뺄 수도 있는 그런 똑같은 사람이구나 아주 저 위에 있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해야 될 말은 딱 제때 해야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 저도 팍 받았는데 변호사님들이 이걸 이 얘기를 듣고 좀 더 힘을 얻고 기운을 얻어서 파이팅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이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